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실시간으로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회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AP투자연구소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시고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나와있는 홈페이지가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고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 매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조회건수가 19만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주고 계시고 있고 2월 7일 거 볼게요.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날짜가 뭐 3월달이 되든 4월달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때도 물론 제가 매일마다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테니까 날짜에 신경쓰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시간 댓글 리딩을 하는 거고 2월 7일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2월 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댓글 리딩이 종료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2020년 2월 7일 7시 57분 여기 시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은 저희 홈페이지 수가 15만 명 거의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관련된 주의사항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아침 8시가 되면 이제 전일 미국 증시 상황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바오 산업지수 차트 나스닥 차트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이렇게 장중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 시작하기 8시 30분부터 장시장 30분 전입니다. 20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간 나와 있죠. 제가 글을 쓴 시간 댓글을 작성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9시부터는 제가 종목을 추천을 쭉 드리고 있는데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하루에 보통 3개에서 4개 종목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의 단기 매매 종목들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 종목을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다음날 계속 이렇게 종목에 쌓이면 제가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리딩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타로 가능한 종목들을 아침에 제가 수급하고 거래량을 체크를 해서 장 시작과 함께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때 종목을 보시게 되면 추천 시간,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얼마, 그 다음에 매수과죠. 1차 목표가는 얼마, 손절가는 얼마 이렇게 가격을 제가 다 적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장중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면서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제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추천 종목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장중 시왕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6시 16분이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날 때쯤 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추천 3시 34분이죠. 장 끝나고 나서 라닉스는 6.20% 상승 나왔고요. 대우부품은 3.86% 그 다음에 코콤은 7.04% 그 다음에 우수 AMS는 6.55%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하루 단기 매매로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종목 추천해서 4종목 다 수익 내역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추천내역들이에요. 2020년 2월 5일, 6일, 7일 나름 승률이 꽤 좋습니다. 승률이 꽤 좋고 상한가 종목들도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요. 어차피 공짜로 진행되고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수익률도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월별 수익 결산 보게 되면 1월달 거 저번 달 거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10% 넘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상한가 들어간 것도 이렇게 장중에 표시를 노란색으로 하고 승률이 꽤 괜찮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추천 종목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맨 위에 홈페이지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내에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거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슈 종목 분석이나 그 다음에 시향 분석도 해드리고 있고 강의 영상도 하나씩 시간 될 때마다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하시는데 힘드신 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